안녕하세요. 오프로드 부천부포점 매장입니다. 오늘 제가 어저께 쉬고 나왔더니 다운 가격이 굉장히 많이 내려갔어요. 그래서 고객님들 많이 모르실까봐 접속을 안하시면 잘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간략하게 설명해드릴게요. 이 제품 굉장히 반응 좋았던건데 이게 지금 거의 60% 이상 다운 가격이 내려가서 10만원 조금 넘어요. 굉장히 저렴하게 잘 나왔거든요. 12만원에 지금 30만원짜리가 60% 이상 가격이 인하가 돼서 요거가 가격이 내려갔습니다. 거의털이고요. 초경량이에요. 입은 듯 안 입은 듯 굉장히 하나도 안 입은 것처럼 포근하면서도 굉장히 가볍고 따뜻합니다. 요거 그림도 약간 우주를 연상케 하는 그림으로 되게 디자인도 독특하고요. 심플해서 남자 여자 커플로 나오는거에요. 요거 남자꺼도 있고 여자꺼도 있고 요거 지금 여자꺼거든요. 남녀 똑같이 지금 요게 가격이 인하가 내려갔습니다. 요거 굉장히 가격이 많이 다운이 됐어요. 요거 같은 경우는 저번달까지도 50% 해서 12만 9천 5백원이었는데 요거는 중량 다운. 99,000원 파격세일이죠. 남자꺼 여자꺼 지금 커플로 다 나오는건데요. 여자는 색상이 두가지고요. 남자는 세 칼라. 네이비, 블루, 여기 카키. 이렇게 세 칼라가 나오고. 여자꺼는 두 칼라. 85부터 110까지 사이즈 나오기 때문에 초등학생들 좀 큰 아이부터 요거 다 있더라구요. 식구들끼리 커플로도 사가신 분이 있고요. 요기 디자인이 심플해서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중량 다운이라 웬만큼 추운 겨울에도 이 정도 하나로 그냥 겨울 나시는 분들도 있고요. 좀 추위 더 타시면 플라폴리스라던가 요런 집업같은 거 안에 하나 껴입으시면 충분히 겨울을 날 수 있을 정도로 다운이 두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 지금 반응이 좋구요. 지금 요 제품 같은 경우는 지금 김연강 모델이 지금 입고 나오는 다운이에요. 제일 올 겨울에 반응이 제일 많았던 아이인데 지금 색상은 세 가지에요. 요거랑 블루랑 황토색이랑 카키. 요거는 약간 허리춤에 쉐링이 잡히는 엉덩이 선까지 살짝 덮이는 야상 다운 코트에요. 요거는 지금 50% DC가 내려가서 1 플러스 1 하고 있고요. 요거는 지금 반응이 좋아. 사이즈가 별게 없네요. 이제 거의 다 나가고 사이즈가 별로 없어요. 요거는 여자껀데 굉장히 롱 기장에 다운이 굉장히 빵빵하게 들어있었어요. 원래 가격도 조금 만만치 않은데 요것도 지금 파격세 한 60% 이상 가격이 다운돼서 굉장히 가격이 저렴합니다. 요거 매장와서 입어보시면 올 겨울 아직 코트 장만 안 하신 분들 굉장히 요거는 파격적으로 괜찮으실 거에요. 디자인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구요. 색상은 요렇게 두 칼라에요. 카키 겨자 색깔, 황토색 블루 이렇게 두 칼라. 두 칼라. 기장감도 레깅스 같은 거에다가 그냥 하나만 입으셔도 부츠컷에다 하나만 입으셔도 굉장히 따뜻한 겨울을 맞을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요 제품. 요건 조금 짧게 나온 건데요. 굉장히 심플하면서도 요 디자인을 제가 제대로 잘 못 봤네. 디자인에 조금 신경을 쓴 아이입니다. 요것도 지금 파격세 이래서 가격이 요건 20만원이 넘지 않아요. 요거는. 요거는 지금 원래 가격이 50만원짜리인데 가격이 20만원이 안 넘습니다. 굉장히 저렴하게 가격이 내려갔기 때문에 매장에 한번 둘러보셔서 요번기에 설빔 장만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색상이 요렇게 두 칼라에요. 빨간 색깔, 블루 색깔. 완전 빨간 거 아니고요. 자주 색깔인데 제 카메라는 지금 빨간 색깔로 보이네요. 멀리서 한번 볼게요. 멀리서 보시면 요 색깔입니다. 요 보이는 색깔. 와인 색깔. 자주 색깔. 근데 가까이서 보니까 빨간 색깔로 보이네. 요 색깔하고 지금 블루 색깔하고 두 가지에요. 요것도 푸른빛 계열로 보이는데 약간 네이비에요. 네이비. 기본적인 네이비. 요것도 오리털인데 굉장히 오리털이 빵빵해 들어있고 뚱뚱해 보이지도 않으면서도 굉장히 가격이 저렴합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그냥 심플한데 심플한 게 굉장히 디자인에 조금 중점을 준 코트에요. 요것도. 요렇게. 이런 발제선 같은 거. 모자 털 다 탈부착되고요. 모자는 붙어있는 거예요. 요것도 거의 뭐 60만원 넘는 건데 요것도 한 60% 이상 가격이 내려가서 20만원대에 살 수 있게끔 아주 오프로드에서 파격 이벤트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동영상 잘 안 올리는데 너무 가격이 파격적으로 내려가서 제가 어설피지만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아이고 한 손으로 찍고 한 손으로 하려니까 너무 힘들어. 아이고. 아이고. 그리고 요거는 남자 건데 굉장히 가볍게 입을 수 있는 거에요. 요거는 거이털이거든요. 요것도 거이털인데 요것도 거의 뭐 60% 이상 내려가서 요것도 디자인이 예쁘더라고요. 모자. 요거는 신문에나 요런 잡지에도 많이 실렸더라고요. 디자인 이쁘죠. 색상은 뒤에 보이는 요 벽돌 색하고 두 가지인데 요게 오렌지로 보이네. 진한 오렌지예요. 요렇게 두 칼라. 요것도 가격이 60% 이상 다운이 내려가서 굉장히 저렴합니다. 요거는 저번 달부터 1 플러스 1 했던 아이들인데 제품이 다 품절됐었어요. 제가 다시 구해놨거든요. 이거 거의 전 매장에 지금 완전 완판입니다. 이거는 1 플러스 1이라고 해서 하나만 사시면 50% 가격이고요. 두 개 사시면 1 플러스 1 커플로 제일 많이 입었던 거예요. 요거는. 지금 재고량이 거의 없어요. 저희도 이거 없었는데 다른 매장에서 하나 주셔서 그냥 진열만 하고 있는 상태고요. 요 블루 색깔도 저희가 간신히 한 장 지금 남아있는 한 두 장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요거고 그리고 남자분 꺼. 아 여자분 꺼 들 봤나? 요거 요거. 요게 가격대가 되게 조금 있어서 많은 분들이 망설이시면서 아쉬워했던 제품인데요. 요것도 60% 이상 넘어갔어요. 지금 세일이. 그래서 혹시나 동영상 보시거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프로드 부천부부 매장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요것도. 요 뒷태가 굉장히 예뻐요. 거이털이고요. 저희 옷은 거의 안에 체엘판이 다 붙어있습니다. 안에 체엘판이 붙어있어서 열이 바깥으로 빠지지 않게끔 전부 다 거의 체엘판이 다 부착이 되어 있어서 얇은 거든 두꺼운 거든 굉장히 보온력이 우수합니다. 요건 오렌지. 요 모자는 탈부착이 가능한 거예요. 모자만 떴다 붙였다 할 수 있고요. 요렇게. 요 탈만 또 따로 띌 수 있고요. 요거는 탈까지도 요렇게 염색이 들어간 거라서 굉장히 우아합니다. 다른 거 나쿠는 거의 다 우리끼리 노란색 톤일 텐데 얘는 거의 백색. 흰 백여우처럼 너무너무 색깔이 예쁩니다. 나염이 너무 잘 들어갔어요. 요것도 그렇고 요것도. 요것도 여자 건데 거의 뭐 사파리 정도 기장으로 나왔거든요. 약간 코트처럼 입을 수 있는 방안복 중에서는 굉장히 제일 따뜻하다고 볼 수 있죠. 요거. 뒷태. 이렇게. 모자 털 부착되고요. 털도 다 털 부착되고. 요것도 거의 60% 이상 내려간 겁니다. 요거하고 메이비 칼라하고 두 가지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요런 거 하나 있으면 겨울에 뭐 눈밭에 굴러도 얼어 죽지 않습니다. 고객님. 요것도 내려갔나? 요거는 많이 안 내려갔네. 남자 거. 전 남자께 예뻐요. 요것도 지금 저희가 12월 달부터 계속 이벤트 했던 건데 오늘 인천에서 멀리 오셔서 일부러 요거 구입하고 가셨는데 너무 잘 어울리시더라고요. 그분은 요거 카키색을 사가셨어요. 카키색. 여기 아래에 인저 털 들어있어서 굉장히 따뜻하고요. 모자는 탈부착이 안 돼요. 근데 이제 모자를 털을 요 앞부분을 갖다 띄었을 때는 요거를 열어서 덜렁덜렁 거리지 않게끔 요렇게 열었을 때 요쪽으로 이렇게 검은 고리가 따로 있어요. 요렇게. 이렇게 보시면은 깔끔하게. 요렇게. 요렇게. 짚어 열었을 때 덜렁거리지 않게끔 요쪽에 단추가 다 있습니다. 요쪽에도 있고 요쪽에도 있고. 색상은 무난하게 입으시는 분들은 그냥 카키톤을 하면서만 조금 튀게 입으시는 분들은 요 오렌지톤도 많이 구입하세요. 요것도 지금 현재 50% DC가 들어갔습니다. 요걸 지금 저에게 마네킹 입혀놓은 건데요. 약간 코트 느낌도 나면서도 굉장히 노골하지 않고 또 고급스럽고 그러면서도 또 따뜻하고 가볍고 유행도 거의 타지 않는 스타일이라 요거는 괜찮은 건데 요것도 파격세일 지금 들어갔어요. 거의 뭐 손님들이 오셔서 입어보시고 맘에만 드시면 가격은 굉장히 만족스러울 겁니다. 요것도 60% 이상 넘어가서 63%, 4% 정도 들어가서 가격이 궁금하신 분들은 오프로드 부천부푸매장으로 문의주시면 저희가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요것도 지금 약간 야상코트처럼 방안복처럼 들어갔거든요. 요건 오리털이에요. 오리털인데 저희 건 거의 다 안에 체얼판 다 들어가 있고요. 요기 인저털 요 부분 때문에 따뜻하고 그리고 약간 정장에 뭐 같이 코디해서 입으셔도 저희는 손색이 없는 심플한 디자인 뒷모습 보여드릴게요. 요거 마네킹에 걸어놨을 때 굉장히 고객님들한테 반응이 핫한 아이템입니다. 요걸 떠나서 요거 저희 매장에서 제일 비싼 아이 요거는 고객님들이 딱 보시면 딱 제일 처음 만드시는 게 이거예요. 모든 분들이 다 보시는 눈은 다 똑같으셔서 굉장히 디자인부터 소재부터 하나하나 전부 다 이렇게 딱 고객님 마음을 사로잡은 아이인데 가격이 조금 셌었어요. 요것도 지금 파격세일 들어가서 굉장히 저렴하게 다운이 됐습니다. 오프로드에서 진짜 1월 1월 딱 이제 명절이 다가오니까 명절 전에 장만하지 않으신 분들 하나씩 장만하시라고 굉장히 큰 파격 이벤트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요번 기회에 매장 나오셔서 입어보시고요. 아직 장만 못하신 분들은 좋은 기회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거 그리고 이제 가볍게 입을 수 있는 요 디자인 요것도 괜찮아요. 요거는 파란색하고요. 카키 그린인가 그린 요렇게 보니까 연두색으로 보이네 그린 색깔이에요. 초록색 그린 그린 색깔하고 두 가지 나오는데 요렇게 모자 부분은 요렇게 모직 느낌으로 요렇게 따로 뺐고요. 탈부착은 되지 않아요. 옥수수티를 껴 입은 듯한 캐주얼스러운 느낌 그리고 요기 요기요. 팔꿈치 부분은 캐블럭 원단을 대서 굉장히 튼튼하게끔 요것도 굉장히 파격적인 세일로 60% 이상 지시가 됐어요. 안 사셔도 되니까 오셔서 한번 착용해 보세요. 너무 아까워요. 저희는 아이를 그냥 이렇게 싼 값에 요 디자인 요 디자인은 약간 원단에 무늬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밀리터리 룩처럼 티클티클 무늬가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이는 느낌을 주는 거거든요. 너무 붕하지도 않고 너무 얇지도 않아서 요 부분은 거의 다 오염방지 원단에서 사용해서 굉장히 요런 거는 오염으로부터 요건 예방을 할 수 있게끔 튼튼한 원단을 사용했고요. 요 부분도 거의 뒷부분도 심플하게 이쁘죠? 깔끔하게 요런 부분은 다 와이어가 들어있어서요. 요렇게 움직입니다. 요렇게 자연스럽게 제끼셔도 되고요. 요거는 카키하고 지금 색상은 두 가지 나와요. 요것도 굉장히 파격 가격으로 18만 원 와 너무 저렴해요. 이거 50만 원짜리 사이즈도 거의 한 두 개씩밖에 남지 않아서 구입 안 하신 분들 사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옷이 제일 이뻐요. 저는 이거 내가 남자면 이거 사입겠어요. 저는 이거 그리고 고객님들 중에 이거 사입고 오신 가신 분이 너무 잘 입는다고 지나가시면서 인사를 꼭 하고 하신 제품이 또 이거예요. 캐주얼스러운 듯 하면서도 옷이 싼게 안 나고 그리고 디자인 같은 부분이나 디테일한 부분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어요. 요런 지퍼 부분이라든가 가죽을 요렇게 꼼꼼하게 그리고 요런 단추 부분도 굉장히 덧댄 부분 누빈 부분도 요렇게 그냥 한 줄로 안 하고 두 줄로 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보면 조금 디자인을 신경 많이 쓴 것 같아요. 원래 다른 것도 디자인을 많이 신경 쓰지만 얘는 특별히 제 마음에 쏙 드는 아이예요. 예쁘다. 색상은 오렌지 칼라랑 그 칼라가 나와요. 오렌지 칼라 보여드릴게요. 어 이거는 진짜 너무 저렴하다 이거 20만 원도 안 나가는 가격이면 웬만한 가디간 니트 하나 가격밖에 안되는데 이거 다운이거든요. 안에 철판 다 들어있고 그리고 너무 부담스럽지 않아서 조금 뭐 날씨가 푹할 때도 입으셔도 괜찮고 조금 많이 추울 때는 안에 집업 하나 껴입으시면 눈밭에 걸러도 안 얼어질 것 같아요. 제 생각인가? 아유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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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요거 음 요거는 지금 요거 입혀놓은 거예요. 요거 입혀놓은 거 저기 입혀놓은 제품 요거는 약간 슬림핏이에요. 슬림핏 조끼 패딩 조끼에다가 꼭 안에 자켓을 껴입은 듯한 디자인을 연상하게 하는 피컷이고요. 요거는 뒷부분 다른 옷보다 조금 슬림하게 나와서 조금 타이트하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활동적이신 분들이 조금 많이 선호하고요. 조금 요즘은 백세시대이기 때문에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도 관리 잘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멋스럽게 소화할 수 있는 제품이더라고요. 이쁘죠? 요것도 파격 세일이에요. 우와 요것도 거의 60% 이상 세일 내려가서 20만원이 넘지 않습니다. 요번 기회에 오프로드 부천 부포점으로 오셔서 입어보시고 장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힘들어. 제품설명은 여기까지 하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032-207-0311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매장은 한번 쑥 찍어봐드릴게요. 저희 여기 신발 마네킹 아이들 한번 찍어봐야겠다. 요거 지금 지시 많이 내려간 요거 옆에 꺼는 9만9천원 요거는 18만원 우와 파격 세일 두개 사도 30만원이 안되네 두개 사도 커플로 입으셔도 30만원이 안되요 오프로드에서 굉장히 파격 세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요거 얘네들 아까 사진 찍었고 제가 사진컷으로 이미지 올려드릴게요. 얘들 지금 다 자고 있나봐요. 어우 벌써 시간이 10시가 다 돼가네요. 저도 이걸 마지막으로 찍고 퇴근하겠습니다. 자 너도 자니? 자리자 내일 아침에 만나자. 오프로드 발레단 멋있어요. 저렇게 저희 옷을 입고도 저렇게 유연하게 저런 활동을 하셔도 손색이 없습니다. 저희 카운터 오프로드 카운터 이 제품은 진짜 대박 제품인 것 같아요. 99,000원이면 10만원도 안하니까 많이들 오프로드 부천 북부점으로 놀러오세요. ricolen기 사냥 라고 11 11 21 22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